안녕! 나는 거지! 난 부자! 우와 완전 많은 떡볶이! 완전 많은 떡볶이! 나는 뭐야 이게! 와 벌써 거의 다 먹었어! 다 우리의 일을 먹었어! 대왕 떡꼬치! 대왕 떡꼬치! 완전 맛있어! 와 부럽다! 대왕 떡꼬치! 너무 맛있어! 아 매워! 매우면 내가 비식 먹어줄까? 아냐! 길이 바사 소세지? 길이 바사 소세지? 우와 한솔 이봐! 뭐야? 길이 바사 소세지? 황에 티를 감아서? 빠 먹어야지! 계란도 맛있지! 그치 맛있지! 아 짜파게티 또 먹어야지! 멈춰! 시간이 멈췄어 또! 이건 나한테만 있는 능력! 이 영상 내에서는 내가 100개가 최강자! 이거! 히히히히! 계란 먹고 싶었는데! 글려! 음 맛있다! 먹자! 이번에는 나도 길이 바사 먹어야지! 우와 이거 진짜! 우와! 글려! 음! 그래 뭐야 이거 누가 먹었어? 독특썼다! 앗 뜨거 진짜 뜨거 씨! 짜잔! 쏘떡 쏘떡! 쏘떡 쏘떡! 먹자! 이걸 어떻게 빼야되지? 일단 이거 너나먹어! 글려! 뭐야! 뭐야! 왜 저래! 나 왜 저래? 왜! 팽이버섯! 팽이버섯! 왜 왜 그래? 아 매워! 아 매워? 아우 매워! 아 뭐해! 아 왜 내꺼 먹어! 니가 못 먹겠네! 아 매워! 아 왜 자꾸 먹어! 나 맵다네! 아우 매워! 나도 버섯! 하나 둘 셋 넷 다섯 버섯!